나의 달리는 것이 늘어졌대 뭐로 조용히 늘어졌죠 늘어졌죠 우리가 모였을 때 문을 접근했을 때 우리의 비행의 입구죠 어디로 해? 팔로에 비행기는 거기에 있었죠 그러나 문은 제트웨이 문은 닫혀졌죠 게이트에 있는 그 담당 직원이 조용히 모아고 있어서 티켓을 정량을 분류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미 뭐였던가? 리트랙트 접고 있었대 후드를 접고 있었대 연결하는 제트웨이를 연결하는 비행기에 문앞에 연결하는 후드를 접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나는 펜트 했죠 스멀토콤에서 말했던 거죠 소리라고 에이전트가 알았지 우리가 보딩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결한 비행기 커렉팅 플라이트는 뭐라고 할까? 연계비행? 뭐라 그러네 연결비행은 착륙했는데 단지 10분 전에 착륙했고 그러니까 뭔지 알았지? 다른 데도 왔다 이렇게 타고 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 안 됐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들이 약속했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어? 그들이 미리 전해줄 걸 약속했죠 이 게이트로 우리가 더 이상 탑승시킬 수 없습니다 무이외에 이렇게 문을 닫은 이후에 나의 보일 뿐인데 나는 걸어갔죠 창문으로 뭐해서? 믿을 수 없음에서 우리의 긴 주말이 뭐하기 직전이었어? 깨지는 직전이었죠 비행기는 기다렸죠 어디 앞에서? 바로 우리 눈앞에서 바로 우리 눈 앞에 서 Carnie battle